요즘 손이 너무 거칠다 소중한 나의 손 나의 소중한 손을 위해 핸드팩을 해야겠다 이렇게 15분만 있으면 끝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치킨을 시켜야겠다 이걸 끼고도 스마트폰을 할 수 있다 충성 일병 백봉기 오늘은 핸드팩을 하면서 치킨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지 말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이브 라이브 뺀파크 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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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에 한입에 먹으니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자, 손잡아 하하하 하하하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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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시네 다 먹어야지 마요네즈 하니즈 마요네즈 마요네즈 하니즈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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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또 한 달에 헹구하고 계속 먹어야지 이분도 먹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는다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아주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아직도 먹어야지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ㅇㅇ 마지막에 다진마늘 이제 요거 wannabe 다진마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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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요즘은 저는 아, 그 소리가 안 나요 Gianfranco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까지 나의 마을 맛있게 잘 먹었지 말입니다 손이 정말 촉촉해졌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지 말입니다 충성 마을이 손이 너무 굳이 살이 늦었다는 걸 오늘의 실패 첫째는